뭐야? 안 움직이는데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떡하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네, 안녕하세요. 어쭈리박입니다. 여러분과 약속을 깨고 이스트씨가 아닌 웨스트씨에 나와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지금 제가 나와있는 곳은 어디냐? 전세계가 주목하는 빛이 사랑이 꽃피우는 빛이 바로 왕리왕리 으랑리에 안 보이네요? 왕리왕리 으랑리에 나와있는데요. 이곳에서 깜짝깜짝 깜짝 놀랄만한 놀래놀래놀래미씨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슴을 활짝 펴고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왼팔은 거들뿐 강력하게 캐스팅을 죽어라! 어, 생각보다 멀리 날아갔어요. 아, 지금 또 남쪽에서 윈드윈드윈드가 불고 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바람을 몰고 다니는 윈드가 똥바람을 해치고 오늘 꼭 아가미 한 마리를 잡아보도록 하겄습니다. 하하하하 아, 여기 왜 이렇게 똥팰리가 꼬이죠? 누가 여기서 오줌 쌌나? 아, 짜증나네? 아이씨 잡히기만 해봐라, 이씨 미끼로 쓸 것이다. 어? 어, 뭐가 있는데요? 어, 뭐지? 뭐지? 어, 랭이랭이 지랭이를 가려고 거뒀는데 아, 우리 놀래놀래놀래미 한 마리가 걸려있네요. 하하하하 와, 대박, 대박, 대박 에,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아마 다 고만고만 할 겁니다. 아, 땡큐, 땡큐 요 놈은 너무 애기, 애기니까 자, 놔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리박 하하하하 뿅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아이씨 어, 조금 묵직한데요? 아이씨 어, 뭐지? 어, 뭐야? 어이씨 어,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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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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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으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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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으아, 조금 커졌죠? 으아, 대박 아, 힘들어, 씨 으아, 여러분,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오늘 미션 완전 대성공이죠 으아, 딱 크다 아, 사이즈 좋은데요? 으아, 아이, 데리고 갈까? 하하하하하하 말만 들어도 무섭지?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기다려봐, 잉? 바늘은 너무 깊게 삼켜갖고 못 뺄 것 같아갖고 줄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에, 데리고 가갖고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잘 가거라 으아 어? 왜 그래? 죽었나? 움직이겠죠? 뭐야? 안 움직이는데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떡하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안 움직이면 진짜 데리고 간다? 어, 죽은 것 같은데요? 어, 이상하네? 여러분 헤엄을 안 치는데요? 요 놈은 어쩔 수 없이 대꾸 가갖고 맛있게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하 운도 지지리도 없지, 이놈 어, 살짝살짝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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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오고 있죠? 어? 아기 아기 같아요 아기 아기 어, 큰가 큰가?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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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아기 터졌나? 아아, 젠장아 아아, 아아이 걸려갖고 줄이 터진 것 같아요 아아, 먹고 튀었네 먹고 튀었어 아아, 빌어먹을 낚시 초짜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으랑이 오셔가지고 무턱대고 원투낚시 하시다가는 채비도 낚싯대도 아작아작 아작납니다 에,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바닥에 돌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밑걸림이 없으려면 물 빠졌을 때 기준으로 최소한 100m 이상은 날리셔야 돼요 에, 잘 참고하시고 즐거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아아, 오후되니까 입질이 딱 끊기네요 들물인데 왜 그러지? 암튼 지금 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 많이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딱 한시 반까지만 더 해보고 포인트를 옮겨갖고 오랜만에 우리 귀염둥이 댕이댕이 망댕이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에, 여러분 망댕이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여러분 망댕이 잡으러 못 갈 것 같아요 밀 모가지가 부러졌습니다 아, 젠장아 이거 전에 한 번 부러졌다가 제가 테이프로 똥똥 감아갖고 고정시켜놓은 건데 아이, 또 아장났네요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릴을 수리해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젠장아 버려야되나? 아하, 젠장아 잊지 마세요 아하, 젠장아